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본주의적 모형이란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많은 나무와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화초를 본따서 인간이 만든 인조 화초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자연적인 나무와 풀을 손으로 만져보면 생명을 느낍니다. 사람이 만든 화초는 굉장히 아름답고 실물과 같아 보이지만 가서 만져보면 생명이 없어요. 사람도 안 가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이 자손인 우리들은 사람의 생명이 달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는 사람은 분위기가 달라고 생명의 질이 달라요. 예수님의 생명과는 이 세상 사람의 생명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성에게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비어스나 푸슈케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죽을 수 있는 생명 푸슈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록할 때는 소의 생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죽을 때 죽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푸슈케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내드려라 그 때 말한 영생의 생명은 소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식있게 말을 하려고 하시면 예수 안 믿고 사는 생명은 푸슈케의 생명으로 푸슈케하게 폭발을 꺼져버리고 만드는 그러나 소의 생명은 예수 믿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은 소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명아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토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란 것은 예수 그리토 많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떠한 종교나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영원히 매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갖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명의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부의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이 마르고 타인의 인정의 목이 마르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는 물은 마셔도 곧 목마르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그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오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목마라 하는 이유는 행복을 가져오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행복이 가슴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는 예수 그리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에도 목마르지는가 그 이유를 사람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은 죄죄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은 죽었고 육체의 생명 푸숙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속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등 비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원체 존재는 영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세상의 칭찬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것을 가지도 참 자기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참된 자는 죽었습니다. 참된 당신은 죽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은 덜으로 살고 있지 속사람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허무한 감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를 믿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속에는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 세계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 하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설한 샘물이 되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의 마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소상한 것입니다. 은하 목사님이 당광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색탄 캔에는 당광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나뉘게나 당광 무한 사람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당광분을 보고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갱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당광 캔 갱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돈을 얼마나 줍니까? 엘리베이다를 타니까 탕광 갱도에서 지하에 내려갔다 땅 위에 올라갔다 하는 엘리베이다에서 돈을 얼마나 냅니까? 아니 우리 돈 안 내요 회사에서 다 설비를 해서 엘리베이다를 운용하기 때문에 돈 안 내고 타고 옵니다. 와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하는데 돈을 안 내고 공짜로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는 참말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돈 안 냅니다. 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락내려 갈 수 있는 엘리베이다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엘리베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엘리베이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다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었습니까?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도난 내고 엘리베이다 타는 것처럼 암비용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단추만 누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류를 해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은 공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야 믿음으로 말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도를 받고 믿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도 부처님을 믿어서 구원을 그냥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불교도 도로를 따가야 되겠습니다.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죄를 그 죄를 대신 탕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지금의 죄도 용서받고 장차의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뱉뱉뱉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변화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창조적인 생명인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변화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지를 통해서 맺습니다. 땅에 영양분을 다 빨아올려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뻐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주는 분은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지를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열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어집니까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맺어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 같은 성격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조 조화를 만드는 것처럼 가짜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들킵니다. 가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지 선의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응급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못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듭나여 예수님의 성품이 속에 들어와서 좋은 열매인 크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인간적인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하면 그리 속에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냐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해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공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바란다고 하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하에서 죄지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헛되이 죽은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어로 돼 오직 새로 지혐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할래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할래를 받으면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은 헛된 수고인 것입니다. 폐일은 하고 예수 그리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전혀 우리 구원에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죄를 짓고 불이하고 추악한 사람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에 지을 잘못된 죄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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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 받는 데 필요한 일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평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성인 흉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다 청산해 버리십니다. 억센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 여러분이 더 이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놓은 것 여러분은 소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제주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제주를 벌어서 인간의 삶은 가시와 은극히 속에 호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서 제주를 청산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제주하려는 따라 한 번 같이 예수님이 제주받을 이유가 없는데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이 제주를 받은 것입니다. 제주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주하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려고 하신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어졌다가 삶을 부활하여 사망과 음보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은 절망을 청산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희망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은 다 내게 하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저주와 음보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던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오중복음을 통해서 절망을 청산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로 기뻐함과 동시에 오중복음을 통해서 항상 기도 항상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한 번 어느 나라인지 그것은 세월이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이 교회와 같이 예배를 보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만 막 교회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 교회는 희한한 인식이 있구나. 예배보다가 뛰고 싶은 마음대로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말로 본교회 목사를 보고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뛰어야 되니까 목사님 나도 몰라요 저 사람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인데 왜 저렇게 뛰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뛰어다닌 사람을 보고 여보여보 좀 중지하십시오 왜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몰라요 난 왜 뛰어야 되니까 그 안으로 보내가 20년 동안 휠체야에 타고든 안진병이에요 갑자기 하느님 성령께서 가슴을 뜨겁게 위로만져 주시니 기회에 대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그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뛰었는데 왜 뛰었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의자에서 나와서 뛰어라 그러니 자기도 왜 뛰는지 모르게 뛰었고 목사님은 20년 동안 앉은 내 의자에 앉아 예배를 보는 사람이 뛰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저는 처음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개했으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다 청산시키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중보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신앙을 분명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받았다 성령받았다 건강을 얻었다 물진적인 축복받았다 영생을 영생을 얻었다 그런 희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이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운명의 존재가 되지 말고 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비교해서 희망을 꼭 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은 희망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인 잘 때문에 같이 범사의 잘 때문에 강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희망찬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언제나 분명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찬 꿈을 꾸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십자가를 글머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를 여러분이 글머쥐고 있으면 여러분 생애 속에 우중복음의 희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희망의 결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충만하게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미도를 믿으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희망찬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자기 자신이 보고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되면 내가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다 이루어졌으므로 신은 희망차다고 소망차다고 슬프면 주님이 있으니 기쁘다고 자기를 격리하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런 시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므로 여러분 믿음 이외에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우리는 한없이 감사해야 될 때문이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갖고 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한 삶을 살면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생명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다 아니라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속에 바람같은 성령이 와서 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았으며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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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